0456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이텍입니다. 에이텍은 LCD 디스플레이 응용 제품을 제조, 생산 판매할 목적으로 1993년 설립되었으며 2001년 5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동사는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은 절전형 PC 및 레드 모니터, 굿 디자인 수상 슬림형 PC, 금융 모니터 및 엘리베이터 디드 등을 개발한 기술력 및 노하우를 보유함 동사는 공공기관용 PC 및 모니터 시장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 전체 공공기관용 PC 조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업계 1위를 차지하였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LCD 디스플레이 응용 제품을 제조, 생산 판매할 목적으로 1993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2015년 1월 시스템 사업 부문을 주 A텍 INS로 물적 분할하였으며 동년 7월 교통사업 부문을 주 A텍 TN으로 인적 분할하였음 대시 동사는 공공기관용 PC 시장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조달 시장에서 20.3%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재무 대시 가정용 PC의 수요 감소에도 수업용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교육청향 PC 공급 호조와 용역 매출 증가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유연 재료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환급에도 지분법이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전자칠판 출시 등을 통한 제품군 다양화가 기대되나 국내 경기 둔화 지속과 교육시장 내 PC 수요 둔화 외산 기업들과의 경쟁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7월 6일 기준 장마감 A텍의 시가 총액은 81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A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24위입니다. A텍의 상장 주식수는 826만 주입니다. A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텍의 퍼은 13.7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4.7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4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41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1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5배, 11,54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0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3번지억원, 30억원, 9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87번지억원, 61억원, 54억원입니다. A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번지 11%이고 유보율은 2,660.8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6.29이며 전일 대비해서 22.71-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0.53이며 전일 대비해서 20.65-2.3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텍의 2023년 7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000원입니다.